비빔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폭스로 비빔면을 해먹긴 했어도 이것도 요렇게는 포함이라서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 나중에 먹는 것 같은데 음? 얘 하면 어디가 비빔장을 모르고 버릴 뻔했네 어떻게 먹는지 비빔면을 해볼까 볼라고요 라멘식으로 비빔면은 처음 먹었는데 오이가 있으니까 야채를 참고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이를 먹겠습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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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bot 처음 해봐가지고 꺼 FDA 그냥 하라는대로 해보죠 너무 매운거 아닌지 모르겠네 온짜로 한번 먹어보고 뿌려먹을때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있네 맛있데로 매운 cabb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